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우이신설선 도시철도가 지난 2일 공식 개통됐는데요 열차는 북한산 등산객 등으로 이른 시간부터 붐볐습니다 우이신설선 도시철도는 서울의 제1호 경전철이자 전국 처음으로 전 구간이 지하에 설치된 노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북한산 우의역 종합관리동 앞에서 개통기념식을 갖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북한산 우의역에서 신설동역까지 약 40분간 열차를 탔습니다 우이신설선은 테마를 정해 차량 안을 미술관처럼 꾸민 달리는 미술관, 다양한 독서 콘텐츠로 채운 달리는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한편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의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 11.4km를 총 13개 정거장으로 연결합니다 요금은 교통카드를 쓰면 지하철과 같고 성신여대 입구, 보문, 신설동역에서는 지하철 1, 2, 4, 6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3 새만금 3개 젠버리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젠버리 행사부지 등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 총리는 총리실이 관장하는 정부는 지원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특별법 제정과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아진 지사와 전북도는 그동안 세계 젠버리 개최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범정부적 준비지원 체계 구축과 야영장 기반시설 조기구축, 세계 스카우트센터 설치를 위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전북을 찾아 정부의 젠버리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가 환경부와 함께 대청호 조류 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권선택 시장은 지난 2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추동수역을 방문해 최근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권 시장과 김 장관은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특히 축산시설의 철저한 분변 관리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녹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인 따복기숙사가 지난 3일 개관했습니다 따복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울호 16에 위치한 옛 서울롱대 상록사를 리모델링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계층의 주거환정과 청년인재양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체 형성 등을 지향하는 경기도형 청년주거복지 플랫폼입니다 사업비는 149억 원이 투입됐고 3인실 91개, 1인실 5개 등 모두 96실을 갖췄습니다 3인실은 월 13만원, 1인실은 월 19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충북 청주시 남주 남물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출발과 화합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2017 남주 남물로 도활사업 발대식이 지난 3일 한복의 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2020년까지 역사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웨딩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발대식은 남주 남물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와 지역 주민들 간 논의를 거쳐 웨딩테마거리 컨셉에 맞춰 남문군과 남주양의 가상결혼식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갑중 남주 남물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주례사, 환영사, 미음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신선 채소와 과실이 각각 22.8%로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무한계가 무려 71% 오른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는데요 박성훈 기자입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 장바구니 채우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은 1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물가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채소 과일값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신선 식품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3% 상승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과실이 각각 22.8% 오르는 등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무로 지난달 대비 71.4% 오른 약 2,500원대이며 토마토 45.3%, 포도 31.6% 등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추석이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진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선 식품지수가 올라 부담인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너무나 갈 금이 비싸다고 해서 와서 망설이고 많이 가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한 달이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출 등 채소류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국민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즉각 자체 위기 대응팀을 꾸리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주요사항 보고 등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국가기반과 중요시설의 방어태세도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군구에는 관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이 발령되면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조치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면역력 유지를 위해 생애 처음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고요 생애 첫 접종 어린이는 4일부터 7월 1일 이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누적 접종 횟수가 1회만 있는 경우는 오는 26일부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멘